어? 베란다에 빨리 하는... 직진, 직진 빨리 말리려나 보다 아빠 줘, 하나씩 고맙습니다 아인이를 일을 시키고 있네 근데 애들은 저런 거 좋아해요 빨리 말고 저쪽 가서 놀자 근데 진짜 엄마는 어디 갔지? 또 근혜 씨 찾는 거예요? 오늘 공부하러 갔어요 학교에 그동안 공부도 못했고 또 무슨 프로젝트가 있다고 그러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때문에 학교 간 거 같아요 박사? 딱히 부담스러운 건 없는데 긴장이죠, 부담스럽다기보다는 불안하고 전체적으로 약간 중압감이 좀 있죠 근혜 씨 이제 논문 쓰러 가니까 원간 씨가 아인이 봐주는 거네요 집어봐 귀 어디 있어, 귀? 귀, 아빠 귀는? 아인이와 원간 씨가 좀 친해진 것 같다, 그죠? 아인이 귀 어디 있어, 아인이 귀? 거기 있어 아빠 꼭 해줘, 잘했어 박사 이거 한번 볼까? 아인아 어? 아인이 얘네보다 제 표정이 심각해 좀 더 똥는다 아니요? 무슨 심각해 그런 얘기를 해 과연 똥는 거 맞잖아요 봐봐, 했어? 아니, 그럼 빨리 화장실 데리고 가야 돼 아니, 그럼 변비 생겨요 그냥 가만히 지금 모른 척해야 돼요, 저럴 때는 원간 씨, 책 쳐다보고 있어야지 원간 했는데? 힘 좀 더? 으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 했다, 했다 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성공이에요, 성공 엄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여기서 시작 여기 서식장 오, 찾으셨잖아, 여기 1, 2, 2, 1, 2, 3, 2, 1, 2, 3, 2